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혼 자체는 확정된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부 데리고 왔습니다. 정틀려서 못살죠. 그럼 봅시다. 제목 엄마랑 나랑 유럽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같이 데리고 가. 야 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원지 친정엄마와의 여행에 시어머니도 같이 데려가래요. 제가 지금 휴직중이라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있어요. 참고로 질병휴직입니다. 올가을에 엄마랑 저랑 단둘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우리 엄마도 같이 데리고 가면 안돼? 이러는거에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이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랑 저희 엄마랑 유럽여행 가는걸 시어머니가 알게 됐고 네 맞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한거에요. 어머님은 아들한테 나도 유럽에 꼭 가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뭐 말로는 너도 나 좀 데리고 가라 이랬다고 하는데 남편은 열흘 넘게 이를 빠질 수가 없어요. 물론 어머님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가 좀 힘들겠지만 같이 좀 이왕이면 모시고 가면 안될까? 나는 시간이 안나잖아. 뭐 이딴 소리를 계속 나불댑니다. 일단 저는요.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제가 제일 화가 나는건 바로 남편의 태도입니다. 열흘이 넘는 유럽여행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닌데 마치 뭐랄까 그냥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거 딱 이런식으로 너무나 쉽게 말을 하는게 정말 열받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 가본적이 없어. 자기가 마음을 좀 넓게 쓰면 안될까? 이러고 있는데요. 웃기는게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저희 엄마랑 여행을 거의 다녀보지 않았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되면 그게 더 안될게 불보다 뻔하니까 해서 아이가 없는 지금 이 기회에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가보겠다고 한건데 자기도 이걸 다 뻔히 알면서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무엇보다 어쩌면 이번 여행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해외여행이고 우리 두 모녀 추억을 쌓기 위해 가는거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그게 과연 추억이 되겠냐구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했다곤 하지만 이런거 하나 제대로 중지 못하는 것도 너무 한심하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그리 소원이면 아들이 니가 모시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아무렇지 않게 콧방귀로 끼며 너무나 쉽게 아이씨 그냥 좀 좋게 같이 갔다와 아니 우리 엄마랑 너랑 사이가 좋고 엄마도 지금 아니면 언제 유럽에 한번 가보겠냐고 이러는데 미친거 아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히는거에요. 그러다가 너 지금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이렇게 한번 더 물었더니 어 진심이지 만약 내가 너였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모시고 갔을거야 어 그렇잖아 우리는 젊어가지고 앞으로 여행갈 기회가 많이 있을테지만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하곤 다르지 그리고 유럽 이거는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고 또 니가 평소 엄마한테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거지 너 아니면 내가 이런 부탁할 수 있겠어? 어? 그리고 너 그동안 아파가지고 며느리 노릇 못한것도 있으니까 어?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 섭섭했던거 풀어드리면 좋잖아 어? 이딴 미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데 와 진짜 아니 내가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하고 병원에 다녔던거랑 당신이 섭섭해하는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설사 섭섭한게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마치 그게 내 잘못때문에 그런거라는 이 미친태도 네 여기서부터 저도 말이 좋게 안나갔어요 아니 미친거 아니냐 도대체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거야 그냥 나만 편하게 보내주면 안되는거야? 막말로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건데 그리고 뭐 반대라면 당연히 모시고 갔을거라고? 사람이 말 그렇게 쉽게 하는거 아니야? 이러면서 결국엔 싸움이 났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2번님 저희 남편 당연히 좋게 배려해줄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어머니한테 알렸다는 사실도 너무 싫고 그도 모자라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라 이런 태도도 짜증이 났는데 오히려 남편은 아씨 나는 당연히 니가 우리 엄마 모실줄 알았는데 이런 반응 너무 의외다 진짜 너무하네 나 섭섭해 이러는데요 지금 이게 남편 본인이 섭섭할 이유가 되는게 맞아요?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냥 됐고 이 얘기 이제 그만하자 나 진짜 싫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나는 엄마랑 갔다올테니까 시어머니한테는 니가 알아서 잘 설명을 해 나 분명히 말하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 얘기 꺼내면 나 절대 가만 안 된다 이렇게 거의 어거지로 싸움을 마무리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요 지금 이 순간도 분이 안 풀립니다 물론 제가 예민해서 싸움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처음에 보였던 그 남편의 너무나 가볍고 그 해맑음 있잖아요 이거를 봤으면 저 말고 그 누구라도 저처럼 똑같이 화를 냈을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 며느리가 친정엄마랑 여행을 가는데 시어머니가 거기 따라온다고 이런건 30년 넘게 살아보면서 뜯도 못했던 내용이고요 또 반대로 남편이 시어머니랑 단둘이 간다고 하면 저는 흔쾌히 보내줄 겁니다 나보고 모시라는 거 아니니까 또 만약에 나랑 같이 가는 거다 그럼 뭐 우리 부부가 같이 일본 정도는 모시고 갔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 저 혼자 양가 어머니들 모시고 그것도 저 멀리 유럽에 갔다 오라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남편은 지금도 서운해하고 되게 꽁해 있는데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제가 차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가 정말 틀렸고 나쁜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저 인간 아가리 닥치고 사위 노릇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어디 장모님 여행 가시는데 이 버릇없는 새끼가 지 엄마를 슬쩍 끼워 넣는답니까 그러면서 뭐 며느리 노릇을 안 했다고 진짜 와 아가리 확 찢어버리고 싶다 2번 나도 우리 엄마 아들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지만 남편이 등신이면 없던 고부 갈등도 생긴다는 이 말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데 저 아들도 아들이지만 사돈 모녀 여행에 꼽사리를 끼겠다는 모친도 참 생각이 없네 그냥 평소 생각이라는 걸 아예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쓰니 앞으로 겨루 생활 진짜 개피곤하겠구만 그렇죠 이건 모자가 쌍으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유럽여행 어른이랑 자유로 가는 거면 이거 1대1 마크해야 되고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드는데 두 사람을 케어하라는 건 이거는 그냥 여행을 가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아니 두 사람 잘 다녀오라고 여비를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뭐? 며느리 노릇 진짜 기가 차는구나 2번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남편 대가리 썩었어요 고부 사이를 끊고 싶어 아주 대놓고 환장을 했구만 아니지 그냥 이혼이 하고 싶은 건가 그런 건가? 저기였으니 저런 거랑 평생 어떻게 살아요?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살인 충동까지 올라오는 거 같은데 아이 없을 때가 기회인 거 같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혹시 시어머니가 쓰니 아플 때 간호해 줬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서운해? 뭐? 미친 거야? 그리고 장모님한테 지금은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줍니까? 세상에 이런 쌉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나 너무 놀랍다 4번 야 나도 아들이지만 이 자식은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유럽이 뭐 동네 뒷산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등산 가냐 이 자식아 5번 엄마랑 딸이 오붓하게 가는 여행에 시어머니가 끼겠다고? 아니 이게 여행이야? 말이야 방구야 쓰니 엄마 지금 속으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을 텐데 거기 사돈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와 이 자식은 무조건 지 엄마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 아내랑 장모님 입장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네 안중에도 없는 거지 아니 그리고 며느리가 아프면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돼?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딴 개소리를 함부로 해? 쓰니 남편 혹시 재벌 3세라도 되는 겁니까? 만약 재벌이고 쓰니가 맨몸으로 취집한 거면 그러면 인정 6번 경험자가 말하는 건데 유럽여행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장거리 비행에 시차적응 정말 많이 걸어야 되고 음식도 하나도 안 맞고 엄청 힘들어요 참고로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저랑 언니들까지 총 3명이 저희 친정엄마 딱 한 분을 모시고 유럽 다녀왔었는데요 이렇게 딸 셋이 엄마 한 분 케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관광지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경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엄마한테 초밀차 케어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쓰니 감정 이렇게 앞세우지 말고 그냥 계획대로 하세요 그리고 내년이나 휴가 때 부부가 같이 동남아든 일본이든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걸로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는데요 쓰니 혼자 두 어른 모시고 가잖아요 정확히 이틀 만에 모든 정신과 체력이 다 방정되고 사라져버릴 거라고요 7번 네가 아파가지고 며느리 노릇 똑바로 못한 것도 있잖아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다 미친 거야 8번 아니 이게 뭐야 정말 미친 거야 도대체 평소에 뭔 생각을 갖고 살면 장모님이랑 아내 이 두 사람이 가는 모녀 여행이 자기 엄마를 끼워 넣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여행이야 모두가 조심스럽고 어려운 여행 아닌가 딸이랑 엄마가 여행 가겠다는데 시어머니 같이 가봐라 이런 발생 자체가 거지 같은데 쓰니 이런 거랑 살 수 있겠어요 9번 아니 지금 이건 여행이 문제가 아닌데요 며느리 아플 때 시모가 아들한테 얼마나 흉을 많이 봤으면 아들님이 입에서 며느리 노릇 안 했잖아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 말 그대로 죄인 취급하는 거고 여행으로 그 죄를 갚아라 이건데 특히 자기 엄마말에 고집곳대로 전하는 거 이거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이런 거랑 못 산다고 봐요 이혼하지 아내 아픈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다 이거 아니야 이런 거랑 애 가지면 너 인생 진짜 조질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10번 아니 아파가지고 휴지까지 했는데 며느리 노릇을 못했다고 쓰니 이 말 듣고 참을 수 있어요 저라면 농담 아니고 바로 이혼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11번 부부가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자 해도 안 될 판인데 뭐 셋이 가라고 끌 끌 끌 그리고 아파가지고 휴지까지 한 자기 아내한테 며느리 노릇이 야 엄마 섭섭한 걸 이 기회에 풀어봐라 아니 이 자식 뭐야 혹시 대가리가 뱀인가 뇌 딸이 풀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거기다 이런 거랑 애를 낳겠다는 쓰니도 참 대책 없어요 12번 야 내가 만약 시어머니라면 먼저 같이 가자 해도 불편해서 싫을 것 같은데 지가 먼저 따라가겠다고? 며느리가 그냥 종년이었던 거네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눈치가 없는 걸 넘어서 염치도 없는 거죠 방금 마지막 댓글처럼 그냥 만만하게 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길끼빠빠 좀 이런 거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라도 가자고 끌고 가도 저는 무조건 안 갈 것 같거든요 그 여행 되겠습니까 불편해가지고 아들도 같이 가면 또 모를까 다 정말 납득이 안 되네 아무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